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분이시죠? 자 이제 코리안 스타쇼 가요제 한 번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김옥텐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부리는 부리놀이 있습니다 부리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수리 없는 신비로도 말할 수 있네 우리는 맛있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네 우리는 우리는 연히 기다린 한 세월을 이달려 우리는 만났다 참고침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오오 아는 순간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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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여인 우리는 파란불 불판에서부터 외롭지 않는 우리는 우리는 맞아봐 손톱 하나로 너무 실물아 우리는 우리는 이 날은 겨울 밤에도 쉽지 않는 우리는 우리는 아울러 다시 바라로 넘어친구나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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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히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우리는 우리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냈다 함께 지냈다 오오 우리 이 리듬 사장님이 이 이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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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출발 출발 우리 코리아 스타쇼 가요제 아 정말 이 참가자분 전원이 다 스타가 될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정말 도도한 가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초대가수 이제 모셔보도록 할텐데요 네 이 초대가수 노래 부를 동안에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상식 시상식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아 네 아까 안 되셔서 참가를 못하셨던 분이 지금 예 예 예